오늘은 맛있는 짱뽕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산 풍동 쪽에 이 동네분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는 이 짱뽕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곳도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상당히 짱뽕 국물부터 내용물까지 마음에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이 짱뽕 천국이란 곳인데요. 짱뽕 천국, 중국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짱뽕 천국 간판 이름답게 이 짱뽕이 메인인 그런 곳인데요.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식당이었는데 상당히 웍질도 좋고 짱뽕이 맛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주차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.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그리고 짜장면 홀에서 현금 결제 시에 5천원에 먹을 수 있고요. 사장님 마인드가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저도 짱뽕 먹을 생각에 가슴이 좀 설레였고요.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테이블석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. 식사 시간대에는 거의 만석이 되는 곳이기도 했고요.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짱뽕 메뉴들 좀 다양하게 있고 볶음밥이랑 짜장이랑 탕수육도 있습니다. 매운맛부터 이 맵기는 좀 단계별로 선택 가능한 그런 곳이고 또 주류도 현금 결제하면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또 겨울철을 맞이해서 굴장뽕도 있고 가장 매운 지옥짱뽕도 있네요. 그리고 이곳은 공기밥이 무료인 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물은 셀프여서 직접 또 왔고요. 자리에 앉으면은 바로 단무지랑 양파부터 주시는데 단무지랑 양파 싱싱하니 좋았습니다. 고기 해물 짱뽕이 나왔습니다. 고기 해물 짱뽕 주문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시간 걸렸고요. 주방에서 목소리 아주 기운차게 들리더니 되게 양 많은 이 짱뽕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. 고기 해물 짱뽕은 해물 짱뽕에 이 차돌박이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이 고기 해물 짱뽕이고요. 이 짱뽕 내용물 해산물들 구성 좀 다양해 보이고 야채들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 냄새부터 되게 좀 맛있게 나고 이 몇 끼 단계는 얼큰한 정도로 주문을 하였습니다. 이 짱뽕에 면발도 양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짱뽕이었고요. 이거 짱뽕 한 그릇 다 먹으면은 꽤 포만감 있고 배부른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상당히 짱뽕 마음에 들었고 면발부터 먹어줬는데 식감부터 아주 마음에 드는 맛있는 짱뽕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되게 깔끔하게 맛있는 짱뽕 한 그릇을 맛보는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고기도 어느 정도 꽤 들어가 있고 오징어랑 뭐 다른 이런 해산물들 뭐 쭈꾸미랑 해산물들 종류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일단은 소주 주문해서 혼술 안주를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짱뽕이었고요. 새우도 뭐 사이즈는 작았지만 한 마리 좀 들어가 있는 거 괜찮았고 누구나 딱 한 입 먹었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짱뽕이란 생각 들었습니다. 짱뽕 내용물들 좀 다양하고 양도 많고 또 공기밥도 무료이니까 이 국물에 공기밥 말아서 먹어도 꽤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짱뽕이었고요. 짱뽕의 국물은 뭐 사골 육수도 아니고 야채랑 해물에 그런 육수가 자연스럽게 우러나 있는 그런 육수 같은데 되게 좀 맛도 깔끔하고 그렇게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좀 맛있는 그런 국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짱뽕이 우연히 좀 방문하게 된 그런 짱뽕 천국이었는데 차돌박이도 좋고 안에 내용물들부터 국물 면발까지 모든 게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짱뽕이었고요. 짱뽕 한 그릇 맛있어서 다 먹고 싶었지만 양이 많아서 배불러서 좀 어느 정도 먹다가 남겼습니다. 일산 풍동 동네에서 유명한 짱뽕집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장님의 웍질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짱뽕 좋아한다고 하시면 한 번쯤 방문해도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식사 시간대에 볶음밥도 많이들 주문해서 먹는 곳이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